자, 생선하기. 혁신관 누굽니까? 자, 다시 블랙입니다. 재밌죠, 잘 나오니까? 어우, 파도. 파도. 파도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파도가 점점 세게 친다고 했는데, 점점 세게 치고 있습니다. 다시 캐스팅해주고. 또 벌리를 좀. 벌리를 좀 차주고. 너무 많이 차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모인 상태에서는 지나친 벌리를 해서는 벌리 따라서 다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그 전유동 낚시의 매력은 그거예요. 내가 큰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줄만 잘 주면 내가 벌리한 것과 나의 체비가 그나마 동조가 됩니다. 안유동은 일정 수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리는 계속 왼쪽으로 흘러가는데, 본인만 오른쪽에서 잡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벌리한 의미가 없지. 벌리. 다리 하나 들어주고.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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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슬슬 렌즈를 하는 겁니다. 사도를 세워서 마지막에는 돌 위를 살짝 올려놓고 내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둘이 터지거나 입술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많이 명의해서 빨리 포기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쭉 들어서 오우 그 파도가 크네 끝주둥아리가 살짝 걸렸어요. 의심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괜찮아요. 지금 사이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생활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